159번 다음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무엇이 이르되 여쩍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사기 1장 7절로 갑니다 1장 7절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표시해놓고요 요수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석과 싸우리까 요하께서 이러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모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족석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모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요하께서 가난한 족석과 보리스 족석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한 족석과 보리스 족석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 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메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예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배색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그대로 자기에게 또 이루어진 거죠 160번입니다. 다음 괄호원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2장 2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 보김 이라 했습니다 보김 4번이죠 보김 보김입니다 보김 161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모합 왕 에걸론을 붙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그를 섬겼는데 그 모합 왕 에걸론과 싸워 이긴 사사는 누굽니까 에훗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자 3장 13절부터 23절까지네요 에걸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합 왕 에걸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부르지점에 요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합 왕 에걸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합 왕 에걸론에게 바쳤는데 에걸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였더라 이게 팻맨이라고 되어있죠 팻맨 뚱뚱한 사람이었다 얘기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래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입니다 에훗 모아보 에글론 뚱뚱보 에글론 배맨 에글론을 죽인 사건입니다 에훗 우리 저기 그 사사 그 외우는 거 있죠 꽃의 삼더기 꽃니엘 다음에 에훗입니다 꽃의 삼더기 기여 기 기도온 162번 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미리한 사람을 그에게 부치심으로 그들이 고통을 여호와께 호소하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웠습니까 기도온 입니다 기도온 사사기 6장 1절로 14절 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쿵피팜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러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두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서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요아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아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요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요아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요아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요아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163번입니다 기도원이 그가 요아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요아여 내가 요아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요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요아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무엇이라 하였다 하니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 딴의 이름은 뭡니까 요아 살롬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기도원이 기도원이 그가 요아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요아여 내가 요아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요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요아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요아 샬롬 샬롬이라 하였더라 164번 이죠 다음에 사사 중 여자 사사는 누구입니까 라피도 더보라 바락 에훗 3갈 더보라입니다 더보라 사사기 4장으로 4장부터 10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들을 그들에게 팔았다 이것은 팔았다 라고 되어있죠 하셨으니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into the hands of a yavin king of kanaan who reigned reigned 가 통치하다죠 in hazor 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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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er commander 장관이죠 of his army 군대의 명령권자 장관이죠 뭐하죠 시세라 시세라죠 who lived in 사로셋 하꼬임 사로셋 하꼬임을 살았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부러지졌더라 기간 시작합니다 because he had 900 iron chariot chariot 변거입니다 변거 chariot 이륜전차죠 chariot chariot 이륜전차 변거의 iron chariot chariots and had clearly Crowaly 크롤리 이게 이제 그 학대라는 뜻인데 잔인 잔혹하게 크롤리 크롤리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름이 제목이 크롤리에요 잔인한 그런 뜻이죠 크롤리 oppressed 이게 압력이죠 압력 잔인하게 학대했다 압력을 가했다 억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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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제했다 oppressed truly oppressed 잔인하게 학대하다 tru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20 years 20년 동안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여기는 이제 cried out라 안하고 cried라고 그냥 표현을 했네요 부르치졌더라 cried to the lord for help because he had 900 iron chariots and had cruel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20 years they cried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그때 라피도시 안에 여 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더보라 prophet 쓰는데 여자 선지자죠 prophet 이러면 남자 선지자고 the wife of 라피도드 was leading israel at that time 그때의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이겁니다 was reading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리드하고 리드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she held court. she held court. she held court. court가 재판 법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under the arm of devora. devora의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그 법원 she held court under the palm of devora between lama and bedel in the hill country. she held court under the palm of devora between lama and bedel in the hill country. she held court under the palm of devora of evorae, evorae and the Israelites came to her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로 옵니다. 뭐하러요? who have their deputies decided to have their deputies decided to have their deputies. 그들의 decided는 이거는 결정이잖아요. 결정하다. deputies deputies, depute 이게 이제 토론 논쟁하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네요. 분쟁. 말다툼. disputes 입니다. dispute가 아니고 dispute, 논쟁. 논쟁 거리를 여기서 이제 결정해 달라고 오는 거죠. 결정해달라. 분명하게 결정해달라. She held a cour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Lama and Bedel in the hill country of Eprime and the Israelites came to her to have their disputes decided. 그렇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서브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서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6절부터죠. He sent for Barak son of Abinoam from Kadesh and Napthali and said to him, Below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go, 가라, take with you ten thousand men. 천명의 사람들이 보면은 아아 만명이죠. 10,000니까요. 1,000은 천명이고 거기에 10배가 더해졌으니까 만명이죠. 10,000 men of Napthali and Sabloon and lead way to Mount Tabore. Tabore 산으로 가라. I will. I will. 룰. 룰가 이게 군대 장관인데. 이게 처음 보는 영어네요. 룰. 매호. 명사 믿기. 룰. 미끼라는 뜻이네요. 루어. 우리 저기 루어 낚시 하잖아요. 루어가 이겁니다. 미끼. 가짜 미끼죠. I will. 룰. 시스라. 시스라를 가짜 미끼로 이끌어내게. 이러게 하고 시스라를 미끼로 주겠다는 거죠. 시스라. 아 그렇습니다. The commander of Yavin's army. 아야빈 군대의 장관 시스라를 내게 미끼로 줄게. with his chariots. 그의 병거들과 and his troops. 그의 군대들 to the Gisson River. 기송강에서 기송강으로 이끌어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병거들과 그의 무리라는 것은 he's carrier의 무리가 his troops입니다. troops가 이 군대잖아요. and give him 너에게 그에게 그를 줄 거야 into your hand 너의 손안에 줄 거야. I will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바락 said to her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if you go with me 하면 I will go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ant to go. 나 안 간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Very well. 알았어. 갈게. Deborah said I will go with you. 나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but because of the way you are going about this.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The honor will not be yours. 영광이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며 but the lord will hand the 시스라 over to a woman.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더라. So the Buddha went with barak to 게데스. 바락이 서블룬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어요. Where are we summoned? Where are we summoned? 앞에 다 했던 영광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소환했다. 소집했다. Bruni. Bruni 라고 했죠. 소집했다는 거죠. 바락이 스블룬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환한 거야. 소환. Summ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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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with summoned. 스블룬 and 납달리. Ten thousand. 만명이죠. Man followed him. 그를 따랐어요. And Deborah also. Deborah도 역시 갔어요. 그와 함께. 그래서 10절까지 봤습니다. 사사는 누굽니까? 더보라. 16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한 확답을 얻고자 하나님을 몇 번 시험합니까? 기도원이 그 솜에 물 묻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의 설. 그거 얘기입니다. 세 번 시험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40절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40절이면 거의 끝까지인데요. 아무리 많아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서 오면 기도원 리플라이드는 응답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서 오면 if now I have found a favor 은혜죠. in your eyes 당신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으면 이 당신 눈 당신의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야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은 뜻이 있죠. 설교할 때도 이런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은혜의 정의를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이런 데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은혜란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되는 거구나. 인간의 눈이 아니구나. 은혜가 give me a sign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잖아요. give me a sign sign을 보여달라는 거죠. that is really you talking to me 나와 말씀하신 이가 나와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정말 이가 주 되시는 정말 당신이라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죠. 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이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until i come back 내가 다시 주께로 와서 내가 다시 주께로 오기까지 가지 마세요. i bring my offering 내가 예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입니다. bring 들고 돌아오기 until 까지 set before you 당신 앞에 그것을 드리기까지 라고 했잖아요. setting 하는 겁니다. set it 드리기까지 무엇을요? it 이게 offering 입니다. my offering 예물을 드리기까지 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가 이러대 and the lord said 하나님이 이러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를게 i will wait until you've written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기도원 went in prepare 준비하는 거죠 a young goat 이게 염소 새끼입니다. and from 가로 한 eva and from an epa of flower flower 가로죠 가로 가로 epa he made bread 무교병을 만들죠. bread without yeast east죠 무교병입니다. 무교절이 영어로 twist of twist of unlivinded bread 잖아요 unlivinded 무교병 무교절입니다. twist 를 섞지 않은 빵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put in the meat in your basket 국을 양푼에 담고 its broth in a pot broth 국입니다. 스프 수프 서프 육수네요 broth 육수입니다. 맑은 수프 고기 국물 broth in a pot 냄비에 담고 양푼이라고 되어 있죠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양푼 냄비 커피포트 할 때 그 포트 입니다. he 상수리나무 아래 under the oak 상수리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to him 그에게로 가져다가는 he brought them out 그에게로 드리고 있어요. 상수리나무 아래 under the oak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take the meat and unleavened bread 무교병 입니다. 가져다가 이 바위위에 놓고 place them on this lock 이 바위위에 이걸 펼치고 국을 부어라 하니라 and pull out the bread 고기 국물 육수죠. pull out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and 기도원 did so 그대로 했어요.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냅니다. with the tip of the step 손에 잡은 지팡이 끝입니다. 끝. tip of the step that was in his hand 손에 잡은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the angel of the lord touched the meat and unleavened bread leave in the bread 풀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fire, flare, flared, flared from the flood 풀이 나왔다. flared, 돌발, 너울거리다. flared 불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fire, flared from the land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consuming 이게 consuming 소비한다 라는 말이었죠. 이게 이제 살랐다. wheat and bread 교병 and the angel of the lord 보이지 않니하니라 disappeared 사라졌다는 거죠. appeared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볼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십리시오. And the bread and the angel of the Lord disappeared 22번입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When 기도원 realized, realized, he realized는 알아차렸다 이런 뜻입니다.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알아차렸다. 차렸을 때, when, 때, he exclaimed, 슬프도 소이다. exclaimed 이제 그 절규했다 외치다 이런 뜻이죠 이게 exclaimed 이게 이제 절규한다 이런 뜻입니다. 절퍼도 소이다 하고 외치는 거에요. 아 sovereign sovereign lord 주 여호와여 주권자죠. sovereign 통치자 통치자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라고 되어있죠. 아 sovereign lord 뒤에 rain 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통치라는 의미가 나와있죠. 이게 rain 레진 레인드 이게 단어가 갔으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소벨 소벨하고 레인하고 이게 합성어 입니다. 이게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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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 통치자 Lord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다. face to face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exclaimed 하는 겁니다. When 기도원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He exclaimed Ah sovereign lord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시대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평화 안정 안심하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You are not going to die 죽지 않을 거야 24번입니다.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I, B, S, L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또 기도원 Built 깊다 An altar 재단을 To the world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There, 거기서 And called it 그리고 그것을 불렀어요 The world is peace 하나님은 평화로다 여호와 살롬 To the To this day 오늘 오늘까지 To가 까지죠 It stands 그것이 서 있어요 In opera Of the RBS Rise 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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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오프라에게 오프라에 서 있더라 아비아스 RBS From your father'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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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Held 이게 뭔지 물이 Held 아버지에게 쓰여 있는 수소 아버지에게 쓰여 있는 수소 아버지에게 있는 Heard 아버지에 무리들로 부터 둘째 수소를 Take Held One seven years old. 7년 된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합니다. Tear down. Tear down. Your father. 아버지에 서 있는 발의 재단을. Tear down. 헐고. 발. 컷다운. Tear down. 컷다운. 그렇죠? 헐고 찢고. 헐다란 말이네요. Tear down. 컷다운. 찢고. 아세라. 폴. 비사일이. 아세라 상이죠. 폴. 폴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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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막대기. 아세라 모양의 막대기인 것 같습니다. 그 곁에. 그 곁에 있는 발의 재단이죠. 이 시. 발의 재단. Your father's altar to 발이죠. 이게. 컷다운. 찢고. Tear down. 헐고. 또 헐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Then build a proper kind of altar to the Lord. 이 산성 꼭대기에 규례대로. 규례대로. Purple. 적절하게. 규례대로. 타당하게. 규례대로란 말이 이겁니다. 규례대로. Purple. 적절하게. 이 재단의 규례대로. top of this height. 재단을 쌓고. 높이. 이. 이. 요거를. 그러니까. 이 높은. 높이로. 높이가 정해져 있나봐요. proper. top 꼭대기에다가. 계단을 쌓아라. 산성 꼭대기에. 이게 산성입니다. 디스 헤이트. 이게. 산성이에요. 산성. 힐 칸츄리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힐 칸츄리. 디스 헤이트. 이게. 똑같은 겁니다. 산성. 산성의 꼭대기. top. 에 있는.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계단을 쌓아라. 둘째 수술을 잡아라. using the wood of the acera. acera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acera pole. acera pole. acera. 작대기. that you cut down. 찍었던 그 acera pole의 나무를. 나무로. 사용해라. offer the second bull. 그리고 둘째 수술을 잡아서. born toppling. 잡아. 언제로 드리라. born toppling. 태워서 드리는 거죠. the second bull. born toppling.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 took 10. of his servants. and did as the lord told him. but because he was afraid of his family and the man of the town, he did it at night rather than in the daytime. rather than. rather than 많이 나오는 영화죠. 이게. 배신하는 것 보다. 뭐 뭐 하는 것 보다. 밤에 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낮에 하는 것 보다. 밤에 했다. 낮 보다는 밤에 했다. 이거죠. 밤에 하는 게 좋았다. 이거죠. 밤에 하는 게 좋았다. rather than. 뭐 뭐 보다는 뭐가 낫다. 28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폴이 찍혔고, 컷 다음,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더라. second bull. in the morning when the man of the town got up, there was a bar's altar. demolished. demolished.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demolished man. 철거. 철거. 파괴. dem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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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되었다는 거죠. 파괴되었다. demolished with aceta pole beside it. cut down. 지켰다. and the second bull sacrificed on the newly built altar. 새로 쌓은 재단이죠. newly built altar. altar. 발음 중악하게 한번 봅시다. al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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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t altar. 새로 쌓은 재단에 둘째 수소를 sacrifice 로 드렸어요. 재물로 드렸어요. In the morning when the man of the town got up, there was a bar's altar demolished, with aceta pole beside it cut down, and the second bull sacrificed on the newly built altar. 수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켜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they asked each other, 수로 물었어요. Who did this? Who did this? 누가 이랬지? When they carefully investigated.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이것은 조사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했어요. They were told. 그들이 말해서 기도온 son of Yoas did it.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그랬어. 성업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아까 아버지의 수소 뭐 그랬죠.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The man of the town demanded of Yoas. Demanded. Demanded. 요구하다. 요구하다죠. Demanded. 요구했어요. 요아스에게. Bring out. 끌어내라. Your son. 너의 아들을. He must die.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Because he has broken down by our altar. 바알의 재단을 다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And cut down. And cut down. And acera pole beside it. 그리고 재단 옆에 있는 acera pole까지 다 찍어버렸어. 그러니 he must die. 죽어야 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러대. But Yoas replied to the hostile crowd around him. Hostile. Hostile.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느냐. Are you going to plead the bar's cause? P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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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청하느냐. 탄원하느냐. Plead. 변명하느냐. 탄원하는거죠. 탄원. Plead. False cause. 발을. 발이 원인이 되어서 탄원하는거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Are you trying to save him?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Who ever fights for him?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Shall we put to death by the morning? Shall we put to?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일치인데 If a bar really is God.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언죠. He can defend himself when someone breaks down his altar.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He can defend. 아까 여기 보면 Defend 라고 있었죠. Demand 라고 있어요. 요구하는거죠. 끌어내라. 여기는 Defend 라고 나오죠. Defender. 수비하는겁니다. 이게 자기 변호죠. 자기 변호. 발이 정말로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파괴했는데 그를 가만두겠느냐. 파괴한 기도원을 가만두겠느냐는거죠. 정말 신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날에 기도원을 여룩바을이라 불렀으니 So that day they called 기도원 여룩바을 이는 그가 바을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Because he broke down 바을's altar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Let the bar contend with him 컨텐츠 다투는거죠. 자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Now all the 미디안이 나이스 이것도 바람이 어떻게 되는거죠 미디안에츠 미디안에츠입니다. 미디안에츠 아말렉 이것도 바람이 좀 어렵네요 아말렉 아말렉타에츠 미디안에츠 아말렉타에츠 and other eastern people joined forces 아마 동방사람들이 다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왔어 and crossed off the Jordan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 and camped in the valley of 제즈리엘 이스라엘인데 이게 제즈리엘이라고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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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이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메 아비에셰이 아까 저기 제가 여기 나오네요 요하이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메 아비에셰이 그의 뒤를 따라 보험을 받으니라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ped often 기도원 and he blew blew 이게 blew가 분다 라는 뜻 같습니다 부렸다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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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e blew a trumpet trumpet을 부렸어요 summoning 아까 이거 summon someone someone 소환한다는 뜻이었죠 아까 부름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죠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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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라이 아비 아비 에셰이 following 그의 뒤를 따랐다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머나세에 두루 보냄 온 머나세에 두루 보냈다는 것이 sent messenger draw out 머나세 머나세 온 머나세라는 말이 이제 draw out 입니다 draw out 사자들이라고 되어있죠 메신지라고 되어있죠 이게 그들도 모여서 falling them to arms and also 그들 역시 into 아셀 사자들 아셀 서블론 and naphtali so that day too 역시 went up 올라와서 올라와서 to met them 그를 만났다 영접했다 그를 만났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도원 said to god if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have promised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포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I look I will place all please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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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입니다 please please 양털이 all please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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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장마당이라고 하는 dressing floor인데 floor는 마루 잖아요 마루 대척마루 이런거 마루 마당이 제가 볼때는 헐그로 된 그런 땅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것 같은데요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there has dew on the fleece. dew가 뭡니까? 이슬이네 이슬. dew. 이슬이 그 양털 위에만 있고 and all the ground is dry. 땅이 말랐다면 then I will know that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said.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슬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and that is what happened.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원 rose only the next day. 양털을 가져다가 he squeezed the fleece. 압착하다. 찍어내다. 꽉 쥐다. squeezed. he squeezed the fleece. 양털을 꽉 짰어요. and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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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을 가져다가 he squeezed. he squeezed. 압착된 양털을 꽉 뭉쳐 놓은 것 같아요. 뭉쳐 놓은 양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he squeezed the fleece. and wrong. out. due of 볼풀 워터.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볼풀 워터. 물이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물에 볼풀이에요. 볼풀. 물에 볼풀. 볼풀. 우리 볼풀 많이 알죠.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볼풀. 볼풀. 아니네요. 헬이 빠졌습니다. 그릇. 하도 안네요. 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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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릇에 이슬을 꽉 짰다. And that is what happened. 기도원 low so early. The next day he squeezed the fleece and wrong out due of a ball full of water.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대. 기도원. Then 기도원 said to god.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Do not be angry with me. 내가 이분만 말할게요. Let me make just one more request. Request. 설문조사 하는거 하잖아요. 한번 더 설문할게요. 물어볼게요. 구하옵나니. Call me one more test. 내가 한번만 더 양털로 시험할게요. With a fleece. Please. Please. All allow. Allow me. Allow. Allow.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소용하다. 허락하다. 허락하게 하소서. Follow me. 나를 허락하게 하소서. One more test. 한번도 허락하게 하소서. 시험을. With a fleece. 양털로. This time. Make the fleece dry.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And the ground covered with dew. 땅은. This time. 이슬로 덮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었더라. Then night. God. They saw. All the fleece was dry. All the ground was covered with dew. 했다는 거죠. 166번입니다. 65번에 3번이었죠. 66번에. 기도원과 그 무리가 미디안을 치러 올라갈 때. 그들의 손에 든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대봇. 나팔. 항아리. 횃불. 7장 20절로 그립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나팔 나오죠.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 나오죠. 횃불을 들고. 횃불 나오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철이 돼. 여하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The tre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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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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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라는 뜻도 있고요. 나라는 뜻도 있죠. 회사라는 뜻도 있고요. 중대라는 뜻도 있고요. 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리가 맞겠죠. 세무리가. Blow. Blow. The trumpet. Blow. The trumpet. 불다. 였죠. Blow.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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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mpet. And smashed. Smash the jars. 앙아리를 부수고. 그랬죠. Smashing. Smashing 한다고 그러죠. 우리 sm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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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는 거죠. smashed. 내리친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박살을 낸다. smashed. smashed. The jars. The jars. 항아리죠. J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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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mashed. The jars. 붓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Grab. Grab. Ping. Grab. Ping. The touchers. In their left hands. 터치가 횃불이죠. Grab. Grab. 이렇게 쥐는 거죠. 왼손에 횃불을 쥐고. Their left hands. And holding in their right hands.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Holding the trumpet. Trumpet. 나팔을 들어 불며. 라고 되어있죠. Blow. The world blow. They shouted. 그들이 소리쳤어요. A sword for the Lord. 하나님의 검이다. And for Gideon. 여호와와 Gideon의 칼이다. 그럼 뭡니까. 나팔 들었죠. Jars. 항아리 들었죠. Torch. 횃불 들었죠. 에브옷이 아닙니다. 1번 에브옷입니다. 167번요. 기도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도온과 크게 다툰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자기도 왜 안 불렀냐고 그랬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제 에프라임. 에프라임이 나이스. 이게 지금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프리암아닼스 이프리암아 Broken 왜 이렇게 TreeTD 시험하느냐 TREAT 아니 TREATED 왜 이렇게 대우하냐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미디안 거 사오러 갈때 비판하다 비평문 할때도 이거 써줘 날카롭게 샤프 날카롭다 날카롭게 예민하게 뭐 이런데 날카롭게 예민하게 criticize him sharply now every means every means 라고 했네요 every means every means 그랬죠 every means every means every means now every means asked 기돈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냐 why didn't you call us when you went to fight 미디안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때 왜 우리를 안 불러 and they criticized him sharply 그들과 sharply 알카롭게 비평했어요 그들을 비판했다는 거죠 음 every means every means every means every means every means every means 168번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긴 후에 금으로 무엇을 만들므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집의 올무가 되었습니까 금으로 뭘 만들었대요 에봇입니다 8장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도원 made gold into an apple which he placed on 오프라 이걸 뒀어요 this town all israel prostitute prostitute 볼무가 되요 매춘이란 뜻이네요 명예 따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파는거죠 엄란하게 위함으로 엄란이네 이게 prostitute prostitute themselves 그것 스스로 그것이 그것들이 엄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위한다는 말 이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의 예배함에 의해서 그것들이 엄란하게 되었고 이게 이게 올무라는 뜻같은데요 올밤이네요 이겐지 얼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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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돈 made gold into an airport which he blessed in opera his town of Israel prostitutes 엄란하게 맺힌 themselves by worshipping it there and it became a snail to get on and his family a snail 올가미입니다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에볶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에볶이죠 에볶 169번입니다 태어날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의 소명을 받고 태어난 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가 있대요 누굴까요? 3번 삼손입니다 나시린의 소명을 받고 태어난 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요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er and said you are a sterile 멸균 불모 내용이 빈약한 ste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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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이가 아이 낳는게 너는 좀 불모야 아이 낳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죠 still and childless You are going to conceive and have a son 제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배다 배다 아이를 배다 아이를 배다 이런 뜻입니다 Have a son 임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going to conceive은 임신하여 Have a son 아들을 낳을 거야 니가 본래 임신은 못하지만 니가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못하지만 이제는 conceive 해서 have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Now see to eat that you drinked wine and water fermented 이거 우리 했죠 앞에 독주 독주라는 뜻입니다 발효 맞아요 발효 발효 우리가 독주라고 되어 있지만 발효된 음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fermented fermented drink and that you do not eat anything unclean 깨끗하지 못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Because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그의 머리 위에 삽도를 대지 마라 No razo, razo가 면도칼이죠 razo maybe you only said 그의 머리 위에 사용하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Because the boy is to be a Naz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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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린이죠 Nazerite Nazerite set setting되어 있다 apart to God 받쳐졌다 하나님은 받쳐졌다 from birth 태어남으로 탄생으로 시작 탄생부터가 그렇다는 거죠 And he will begin And he will begin And he will begin 이동시킬거야 Deliverance 구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Deliverance 구출할거야 이에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미가 쭉 했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이다 170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여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준비하면서 마누아가 또 여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종교히 여기리다 하니 여와의 사자가 그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묘자 13장 17, 18절입니다 만호아가 또 여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만호아 inquired inquired 요청하다죠 inquired 문의하다 문의하다 알아보다 ask my name ask my name is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라는 말이 우리 understand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것의 뒤에 있다 이게 표현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해의 저쪽 이해를 넘어선 이해를 넘어서 너희들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beyond understanding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분이에요 기묘자라는 게 바로 beyond understanding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정말 기묘자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입니다 171번요 삼손이 벌레새 사람 일천명을 죽인 뒤에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샘을 터뜨리셨는데 그 샘의 이름을 삼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엔하코레입니다 부르지전자의 샘입니다 다시요 삼손이 벌레새 사람 일천명을 죽인 뒤에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샘을 터뜨리셨는데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합니다 15장 1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Then God opened up the hollow place 우묵한 장소 구멍 구멍 구멍이란 뜻입니다 우묵한 구멍을 레히 하나님이 열었다 터트렸다 이렇게 되어있죠 열었다 water came out of it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입니까 hollow place 나왔다 물이 나왔다 When Samson drank 삼손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의 힘이 다시 return 했어요 힘이 다시 이제 회복되었죠 And he revived 그가 다시 살았어요 재생 되었어요 소생 되었어요 So the spring The spring was called 그 spring을 불렀어요 엔하코레라고 불렀어요 아직도 그 레이에 있어요 spring spring이 봄이잖아요 봄 봄말고도 뜻이 용수철 샘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입니다 샘이란 뜻하고 똑같죠 재밌죠 봄인데 이 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n God opened up the hollow place in 레히 and the water came out of it When Samson drank his strength returned and revived So the spring was called 엔하코레 and it is still there in 레히 엔하코레입니다 절대 안 잊어먹겠죠 엔하코레 spring 샘이 spring입니다 spring 다음 172번 갑니다 삼손의 힘의 근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 힘의 근본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입니다 173번 나는 길라 사람으로 기생의 아들이며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독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다 암몬과 싸우기 위해 길라 장로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서원을 잘못하여 큰 슬픔을 간직한 사사이다 나는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입다 사사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서였으니 기생이 길라 댁에서 나온 아들이었고 잽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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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타가 잽타로 발음을 하네요 잽타 잽타 길라 다이트 길라 아스 바람인데요 길라 다이트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봅시다 길라 다이트 길라 다이트 잽타 잽타 저 길라 다이트 가장 큰 용서 아주 권능있는 용 전사죠 His father was Gilead. His mother was a prostitute. 이게 아까 저 매춘부죠. 매춘부. 미생이라고 했죠. 매춘부. Mother was prostitute.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prostitute. 매춘부의 자식이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Gilead's wife also born.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다. born의 가거죠. Him, sons, and when they were grown up. 그들이 자랐어요. They drove a jephthah. Jephthah, Jephthah, 입다. Jephthah를 drove 했어요. 운전했어요. 운전했다는. drove away. 쫓아 냈다는 거죠. You are not going to get any inheritance. 어떤 기업도, 우리 가족의 어떤 기업도 네가 가질 수 없어. Because you are the son of another, 없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여기까지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So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Fled가 피하다. Fled 도망하다. 달아나다. Fled from his brothers and settled in the land of top. Fled 해가지고 톱당에 settle 한 거에요. 이제 거주했어요. Where a group of adventurers gathered around him and followed him. Adventure 어드벤처. 어드벤처. 모험가들. 어드벤처 알죠 우리? 모험가. 투기꾼. 엉큼한 수단으로 지위나 돈을 노리는 사나이. 그런 거죠. 투기꾼. 모험가. 좋은 말로 모험가고요. 여기는 잡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Adventures gathered. 모여들었어요. 그 주변으로. 그리고 그를 따랐어요. 얼마 후에 안문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한지라 Sometime later when the Ammonites made war on Israel 안문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 길라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어 The elders of Gilead Gilead 발음이 참 어렵네요. Gilead The elders of Gilead went to get Jephthah from the land of Toph. Jephthah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문자손과 싸우리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At home they said be our commander so we can find Ammonites 입다가 Gilead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Gilead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갈 정도면 Adventures 아까 그 잡녀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굉장한 무리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입다가 굉장히 큰 힘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Gilead 장로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구걸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대단합니다 Jephthah said to them didn't you hate me 나를 미워할 때는 언제냐 나를 미워했지 않느냐 And drive me from my father's house 나를 쫓아내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Why do you come to me? 이제 왜 오는 거야 When you are in trouble 니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나에게 찾아오네 그 얘기죠 그러므로 Gilead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리 하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Gilead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The elders of Gi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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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him Never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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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theless 그렇지만 당신의 말이 맞긴 하지만 Nevertheless We are turning to you now 당신이 지금 당신이 돌아선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온다면 Come with us to fight Ammonize 우리와 함께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면 And you will be our head of all who live in Gi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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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사는 곳에서 당신은 Head가 될 거야 입다가 Gilead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한 번 더 다짐을 받는 거죠 Jephthah answered Suppose you take me back to fight Ammonize And the Lord gives them to me Will I really be your head?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Gilead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The elders of Gilead replied The Lord is our witness We will certainly do as the say 확실하게 분명하게 당신이 말한대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witness 정인이니까요 자 입다 입다 에프타 입다 174번입니다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이 급탈을 당하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함께 모여 그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을 옹호한 집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화입니까? 게냐민 집화입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로 갑니다 19장 22절 입니다 21질부터 보겠습니다 영어는 뭐 빼놓구요 일단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이 급탈을 당했습니다 급탈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함께 모여서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읍에 급탈한 사람들을 옹호한 집화가 있었나 봅니다 베냐민 이라고 되어있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엠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메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남편이 갔는데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갔죠 유숙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부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업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베냐민 나왔죠 베냐민 문제가 보면 옹호 했다 그랬죠 베냐민 땅에 베냐민족 속에 있는 기부하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업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역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업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대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엠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엠에 갔다가 이제 여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8절까지죠 22절까지죠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까지거든요 공허한 집합 19장 22절인데 성업의 비류들을 공허한 집합 19장 22절까지로 되어 있죠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더 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첩이네요 첩이네요 첩입니다 소실 첩 첩이네요 엉큐바인 텐톡jet come дум 맨때 밤새도록 기울읍 intim And all don't they let go. 새벽에서야 그들이 그녀를 낳아줬어요. 보냈어요. 남편이 처음에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송틀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치고 열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냄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상의합니다 상의합니다 여기 상의한다는 것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은 대결하고자 할 때 예냐민이 공허했다 아무튼 문제가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또 넘어갑니다 175번 타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적함으로 타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적함으로 싸움에서 거의 멸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역시 베냐민이죠 20장 46, 48절입니다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여기는 또 17장 6절이라고 되어있구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대로 했더라 1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o fit. 고견이란 뜻이 적당한, 알맞은 그가 보기에 적당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죠 21장 25절은 뭘까요 아 여기도 있네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o fit.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quit 여기에 소견대로 did fit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77번입니다 룻기로 넘어오네요 룻의 시어머니는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 너무나 잘 아는거죠 나오미 178번 룻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었으므로 룻기 1장 6절로 갑니다 그 여인이 모합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모합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모합에서 179번입니다 룻이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까? 보아스죠 180번 룻기서의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관섭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장사자 자신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Now on earlier times in Israel For the redemption and the transfer of property Property to become final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One party took of his sender and gave it to the other This was the method of legalizing transaction in Israel Redemption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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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찾는 것입니다. 대속하는 것 대찾는 것 무르는 거죠 대속하는 거죠 and transfer 교환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죠 property 특성 재산 성질 소유권 소유권 자기 재산을 모든 것을 무르거나 모든 것을 무르거나 확정하기 위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재산이죠 property 재산을 교환하거나 대속하는 거죠 되돌려 받는 거죠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one party took sender 신을 벗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전례가 되었다 legalizing transaction legalizing 합법하다 legalizing 이게 합법이란 뜻이고요 transaction 전통이란 뜻 같은데 의무네요 업무네요 업무 업무 transactions 합법한 업무 이게 전례네요 legalizing transactions 전례가 된지라 합법한 업무의 방법이다 이거죠 전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 now in earlier times in Israel for the redemption and the transfer of property to become final one party took of his sender and gave it to the other this was the method of legalizing transactions in Israel 당사자 자신이 그 신을 벗어 이루시게 주는 것 그것이 method legalizing transaction 이 되었다 당 7절 7절 181번입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보아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죠 오벳 182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뭡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다윗을 낳더라 살몬은 오벳은 오벳은 누가 낳았습니까 오벳 보아스가 낳았죠 오벳은 누구를 낳을까요 오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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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낳았죠 오벳은 누구를 낳았죠 4개인데 외로 되어있죠 이게 보기가 보아스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아 똑같은 사람이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2세를 낳고 2세는 다윗을 낳았다 맞습니다 1번 맞아요 맞습니다 예 헷갈렸네요 18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오세삼득이 오세삼득이 그 다음에 뭐죠 오세삼득이 다음에 둘라 둘라 다산 에랍손 이렇게 외우거든요 둘라 다산 에랍손 굴 굴 누굽니까 둘라 둘라 다산 에랍손 야일 입다 입산 앨론 압돈 삼손 이렇게 있습니다 삼손이죠 삼손 둘라 입다 둘라 다산 에랍손 입니다 오세삼득이 둘라 다산 에랍손 둘라 다산 에랍손 오세삼득이 둘라 다산 에랍손 온니엘 에헛 삼 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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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삼 드보라 기 기드온 둘라 둘라 둘라죠 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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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일 다 입다 둘라다 산 산 잎 산 엘 엘론 엘 압 압돈 솜 삼손 호세 삼득이 둘라 다산 에랍손 삼손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 84번요 아 여기 보면은 아 행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이해가 안되네요 자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하여 이르시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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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이거는 이거 보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4번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데요 됐습니다 88번 까지네요 한나가 여호와께 자녀를 구하고자 매년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실로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오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번인나라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업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올라간 곳은 실로입니다 85번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셨다 범일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르마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이게 so in the course of time 한나 conceived 아이를 배는거죠 and gave a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Samuel saying because I asked the Lord for him 내가 요청했다 구했다 이 말이 하나님한테 아이를 달라고 요청한거죠 구하였다는 말은 Ask 부탁한거죠 186번입니다 다음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내 뿌리 요하로 말미야마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미니이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산 2장 1절입니다 여기 있죠 The 한나 The 한나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road Indeed Lord My heart 내 뿌리 As lifted high 높은 곳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높아졌다는거죠 My mouth boasts maybe boasts boasts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내 입이 boasts 자랑합니다 over my enemies 내 적들을 넘어서서 자랑합니다 For I delight in your deliverance 당신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한나죠 한나 한나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187번요 엘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답은 홈리와 비나하스죠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188번입니다 요가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3장 1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허름이 중요하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요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요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요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요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요와를 알지 못하고 요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요와께서 세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요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요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요와께서 이마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요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18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며 요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요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번 주를 알았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로 갑니다 9절에서 20절까지네요 사무엘이 자라며 요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10절까지도 사무엘은 요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lzeba recognized 알았다는 거죠 That Samuel was attested as a prophet of the Lord Attested 증명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Testify Verify Attest witness Argue is the village 와 비슷한 유사한 단어죠 Attested 입증하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번주를 입증했다 있어요? 다음부터 Beelzeba까지 1번이죠 190번입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너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소식과 시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풀이 해산하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가 보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너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풀이 해산하고 1절부터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게 이가 보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불이 진영에서 큰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불이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탄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컬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러지는지라 엘리가 그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이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히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비누아스의 아들이죠 이가보십니다 191번입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셰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괴로 인함이었는데 이 괴로 인하여 블레셰 지방에 내린 여와의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독한 종기 재앙입니다 사무엘상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 12절이죠 12절에 표시해 놓고요 1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셰에서부터 아스도세이르니라 after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ark of god 하나님의 괴가 ark of god입니다 they took it from 에베네셰 to 아스톱 아스톱이죠 블레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then they carried the ark into the dagon's temple and set it beside the dagon 아스톱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본 적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when the people of astot rose early the next day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world 하나님의 괴의 전에 땅에 그의 얼굴이 이게 뭡니까 fallen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거죠 they took dagon and put him back in his place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 적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but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y rose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his head and hands had been broken off and were lying on their sword their sword 아, 드레스월드입니다 드레스월드 드레스월드 only his body remained 몸뚱이만 남았더라 드레스월드가 문지방 같은데요 이게 문지방 맞네요 드레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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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방입니다 이게 문지방 드레스월드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발지 아니하더라 That is why to this day neither the priest of dagon nor any others who enter dagon's temple at astoth step on the dresser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스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스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답니다 독한 종기 강한 종기의 아스도스 상실에 황폐하게 했다 그가 망하게 했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upon them and afflicted them with tumours afflicted 괴로움이죠 괴로워하는 괴로워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었구요 뭘로요? tumors 동기 동양 동양입니다 동양으로 그들을 afflicted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했습니다 devastation afflicted same with tumors 한 번 더 볼까요? The Lord's hand 하나님의 손이 was heavy upon the people 음중이 더 했다 그랬죠 heavy 음중이 어픈 그 위에 thought and his vicinity 부근에 he brought divestation 황폐하게 했습니다 upon them and afflicted 괴롭게 했습니다 them with tumors 종기로 아스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군을 친다 하고 when the man of us saw what was happening they said the ark of the God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of Israel must not stay here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because he said 왜냐하면 그의 주인님의 손이 heavy upon us 우리에게 음중이 더하사 and upon the God our God 우리의 신인 다군을 다군을 친다 이에 사람을 보내야 blessed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God으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갔더니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asked them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They answered Have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oved to God So they move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혹한 종기 재앙이죠 2절까지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혹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For after they had moved it she lost hands was against that city drawing it into a great panic Panic 상태가 됐죠 She afflicted 고통을 더했습니다 The people of the city both young and old 남녀노소 노소를 막론하고 With an outbreak Of tumor 종기로 Outbreak 했어요 여러분 저기 정전이 되면 Outbreak 되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돌발 전쟁 따위의 돌발 온 도시가 정전되도 Outbreak 라고 그럽니다 돌발 독한 종기가 독한 종기로 독한 종기의 Outbreak 가 된거죠 완전히 Great panic Panic 상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적 에그론 사람이 부러지져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 그러네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에그론 에그론 얘기입니다 에그론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점이 하늘에서 사무쳤더라 하늘에서 사무쳤더라 Those who did not die were afflicted 고통을 당하게 하다 with tumors 종기로 and the outcry outcry 부러지점이라고 했죠 outcry of the city We went up to heaven outcry 부러지점 독한 종기자 tumor afflicted tumors afflicted with tumors 독한 종기의 아픔을 고통을 환란을 주었다 192번입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셰 사람들이 그들의 지방에서 여호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괴를 보낸 곳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입니까? 다시요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셰 사람들이 그들의 지방에서 여호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괴를 보낸 곳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입니까?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입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셰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When the ark of the Lord had been in 필리스타인 territory 7 months territory 영토입니다 필리스타인 territory 필리스타인 지방에 블레셰 사람들이 지방에 2절입니다 블레셰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The Philistines called Philistines called for the Priests and Diviners and said Diviners Diviners 신성자 Diviners Diviners 점쟁이네요 Diviners Diviners 복술자라고 되어있죠 Priest 프리스트는 제사장이잖아요. Christ and diviners and said,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Lord? Tell us how we should send it back to His place. 어떻게 할까? 있던 곳으로 보낼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They answered, If you return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do not send it away empty. 빈 공허한, 빈 손으로 보내면 안 돼. But by all means, send a guilty offering to Him. 그렇게 보내면 너희들의 제사가, 헌신이, 유죄, 죄가 있다 할 거야. Then you will be healed.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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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내면, 빈 손으로 안 보내면 그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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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물을 드림으로 해서 죄가 있다고 안 할 거야. 이제 그 얘기네요. Then you, 그렇게 하면 You will be healed. 너희들이 치료받을 거야. And you will know. 그리고 알게 될 거야. Why his hand has not been lifted from you.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너희에게서 들어 올리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권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벌레사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검 독종 다섯과 검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The palestines asked the what guilt offering should we send to Him they replied the five gold tumors. 자, 금으로 만든 종기입니다. 이게 금으로 만든 종기죠. 금독종. 금으로 만든 종기. And five gold rats. 쥐로, 금으로 만든 쥐. 다섯 마리라고 되어있죠. Five gold tumors. Tumors. And five gold r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palestine rulers. 자,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 그 테리토리 영토를 각자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의 숫자대로 숫자에 따라 According to 따라죠. Because same plug same plug 플러그는 이게 재앙이란 뜻이고요. 스트락볼스 스트락볼스 유 앤 유 룰러스 스트락 스트락은 음 강타 치다 때리다 스트라이크의 과거용이죠. 스트락 재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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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때문에 맞아요. 재앙이 너와 너희들의 방백들을 다 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백 수대로 이 종기 다섯 개 쥐 모양 다섯 개 금을 만들어서 오프링 해라 이 얘기죠. 받쳐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Make mothers of the tumors 종기죠. And of the rats that are destroying 파괴하는 거죠. And destroying the country And pay 영광을 이렇게 갚아줄 거야 To Israel's God Perhaps He will lift it 그렇게 하면 혹시 혹시라도 아마 He will lift 그가 들어줄 거야 His hand 그의 손을 From you 너희들로부터 And your God 너희 신으로부터 And your rat 너희 땅으로부터 너희 땅과 너희 신과 너희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신이 그 손을 리프트 해 줄지도 몰라 그 얘기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Why do you harden your hearse? Harden hearse?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이거죠. Harden your hearse?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As the Egyptians and the Pharaoh did When he treated When he treated Treated 는 그 혼란스럽게 하다 뭐 그런거죠 어지럽게 하다 뭐 그런건데요 대우하다 논하다 대우하냐 이렇게 대우하냐 그죠 partially 하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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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게 하실리 거칠게 하실리 거칠게 하냐 거칠게 완악하게 완악하게 란 말이 이렇게 음 두가지로 표현이 되겠네요 Harden 하고 partially 두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Did they not send Israelites 아 이제 발음 안 잊어버렸어요 Israelites Also They could go on their way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Now then get a new cart ready 수레 cart With two cows that have a carved carved 라고 되어있죠 이게 멍해입니다 멍해 멍해인가 아 분마 아닙니다 분마 새끼를 낳은 거죠 Carved 그러니까 멍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죠 이게 젖 나는 소입니다 이게 새끼를 붓만한 소니까요 젖 나는 소죠 And they have never been yoked 요크가 멍해입니다 이게 멍해입니다 이게 멍해입니다 자 욕 함께 일하다 걸맞다 욕 이게 멍해입니다 뭐 멍해입니다 욕 욕 욕 욕 욕 멍해입니다 히치 히치 카우 끌어다가 히치 여기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라고 그러죠 차 이렇게 세우는거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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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걸리는거죠 걸리게 하는거죠 걸리게 하는거 차가 걸려야 타고 갈거 아닙니까 히치하이킹 그거 그겁니다 They call the car but take their carvers away 소의 수렬을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Pan them up 음 자 이게 음 음 연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음 음 이게 뜻이 음 음 봅시다 이게 음 공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핸대막 음 음 음 음 그건 아니고 음 음 음 어허 어허 어쨌든 뭐 음 자 다음에 이거는 또 나올거니까 그때 찾아보고요 자 now then get a new car ready with two cows that have carved 젖 젖 아기를 낳은 소를 얘기합니다 carved and have never been yoked 멍해죠 멍해 걸리다 cow 소가 끌어다가죠 끌어다가 carved cut cut 수레에다가 소를 끌어다가 또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있겠죠 and take their carvers away 그리고 통화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통화지를 낳은 소와 and pen hand them up 펜이란 말이 여기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어쨌든 8절입니다 요아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재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take the ark of the lord and put it on the cart and in a chest beside it put the gold object you are sending back to him as a guilty offering send it on his way 여기까지죠 5절까지 여기까지네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베세메스죠 베세메스 베세메스 193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아의 괴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그들이 요아의 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이리앗 이어하림입니다 19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아의 괴를 들여다본 까달게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요아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요아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이어하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요아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기랏 이어하림입니다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랏 이어하림으로 갔네요 194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쫓을 것을 약속할 때에 블레셋 거민이 그 소식을 듣고 싸우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10절이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랏 이어하림 사람들이 와서 요아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요아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이어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요아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요아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요아께로 향하여 금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모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아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아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요아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모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모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아께 쉬지 말고 부르지져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모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원전한 번제를 요아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아께 부르지지마 요아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모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에 요아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를 천둥을 치게 하니 우레 소리와 함께 천둥 그들을 던져버렸다 패닉 속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로우티드 해야됐다 로우티드 흩어졌다 라는 뜻 아닙니까 경로를 정하다 경유지를 정하다 흩어졌다 라는게 말이 맞죠 자기들 갈대로 간거에요 뿔뿔이 흩어진거죠 이게 어지럽게 안거죠 어지럽게 로우티드 그래서 큰 우려입니다 썬드레드 로우드 썬드레드 195번으로 갑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뒤에 사무엘이 세운 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입니다 12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샌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Then 사무엘 took a stone and a set it up between 미스바와 샌 미스바와 샌 사이에 set it up 세웠어요 돌을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The spot has the lord helped us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 에셀 196번 다음은 누구의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이죠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로 갑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As for me For be it from me that I shall sin against the Lord by fal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들에게 선하고 어려운 way를 너희들에게 teach 해줄 거야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But be sure to fear the Lord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너희들은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예배해라 him faithfully 그의 진실이 진실하게 With all your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를 서버해라 Consider Consider What great things 그 큰일을 행하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For you 너희를 위하여 그가 행하신 He has done 그 큰일을 What great things 생각하여라 Seedle 생각하여라 의논하여라 사무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다 198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다 어느 사건이 이러한 책망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시 13장 볼게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자 1절부터 봐야겠네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4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밍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원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불이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산만이여 마병이 6천명이여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다시 볼게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산만이여 마병이 6천명이여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텀과 은밀한 곳과 엉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요하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요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요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요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요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거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제사사건이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사울이 힘든 상황에 닥치니까 사무엘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199번 문제입니다 199번 다음의 내용은 누구의 말입니까 요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로 갑니다 6절이니까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사울이죠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애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이가보스나 비누하스의 아들이었죠 비누하스 비누하스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누하스의 손자요 아히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밍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예르되 우리가 이 할래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요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죽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 무기를 든 소년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사의 갑옷을 시중 드는 사람 갑옷을 입혀주고 하는 그런 어린 소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I'm more bearer bearer 시종이잖아요 It's young I'm more bearer Come Come 오라 그리고 가자 Let's go Over to the outpost 저쪽 지역으로 가자 저 바깥 지역으로 가자 Those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래 받지 않은 자들을 따라가자 아들에게로 건너가자 Perhaps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우리 대신에 행동을 하실 겁니다 Nothing can Nothing can Find the lord 요하의 구원은 Nothing can 사람이 많고 죽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saving 구원으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은 Whether by many or by few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Hider 달려있지 않다 방해하다 Hinder Hinder 방해를 받지 않는다 아 그 얘기네요 방해를 받지 않는다 Nothing can hinder 사람의 많고 죽음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Nothing can hinder Deloved from saving weather by many or by few 사람의 많고 죽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Nothing can hinder 방해받지 않는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200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어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봅니다 15장 11절이니까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적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위를 줄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덜라임에서 세어보니 오병이 20만명이오 유다사람이 만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이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요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요하께 부러지지니라 그것 때문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그 전리품들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가져가고 쓸데없는 것만 다 이제 진멸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구애한다고 하신 겁니다 201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요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아까 저기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봤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이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러지전이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엔하이브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있나 봅시다 사무엘이 replied that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to obey 순종이 a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and to heed and to heed is better than heed란 말이 듣는 것입니다 이게 hear 주의라는 주의라는 뜻인데요 아하 주의하는 것이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lambs 순양의 fat입니다 fat 살찐 순양의 살찐 순양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이라 그랬죠 살찐 순양보다 주의하는 것이 낫다 여기는 듣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heed 주의하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attention note care notice hear principle 원리라는 뜻도 있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게 듣는 것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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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bey 순종이 sacrifice 보다 낫고 듣는 것이 heed pet of a lamb pet of a lamb 이라고 그랬죠 뚱뚱한 살 찐 양 살 찐 양 살 찐 양에는 기름이 많겠죠 그래서 순양의 기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양의 기름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02번입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치 한번 할게요 아 스트레치 팔을 쭉 뻗는 걸 스트레치라 그러죠 스트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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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도 돌리고 202번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제들 중 사무엘이 어떤 사람을 사울의 뒤를 잇는 왕으로 생각했을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구를 보고 한 얘기입니까 1번 엘리압을 보고 한 얘기네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갑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임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임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왔어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용모입니다 appearance. 나타나다. appearance or his hate. 그의 키를 보지 마라. 옛날에도 키가 큰 사람이 미남이고 그랬나 봅니다. for I have rejected him. 내가 그를 거절했다. 여기는 버렸다. 내가 거절했다.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man looks at.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Man looks at the outward. 이게 외모죠. Outward. appearance.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끝으로 드러난 외모, 용모를 보지요. 하지만 나는 The Lord looks at the heart.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대요. 마음을.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Faithful. Faithful한 마음을 보는 거죠. 진실함으로. 엘리압. 제일 먼저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 마음에 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appearance, outward 이런 거 안 봐. 나는 heart, 마음의 중심을 봐. 203번 문제입니다. 이게 500 몇 번 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구약을 빨리 떼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울이 어디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4번 라마라요인데요. 19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벌레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한테 하는 얘기죠. 요나단이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벌레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즉파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절이 들어가 본 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오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세구 세구라는 게 지명입니다. 지명 시스턴 시스턴이 우물이죠. 우물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세 인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마나요시입니다. 라마나요 204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느 나라로 도망하였을 때 그 나라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는데 그 나라 어디입니까 아기스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루이루 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떵이나 무엇이나 있는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우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들이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의 한 사람이 여우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오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애벗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스라엘의 일을 놀이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안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젓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메 So he pretended pretended 척하다 거짓으로 뭐 하는 척하다 pretended 미친 거 같은 미친 거 같은 미친 척 So he pretended to be insane in their presence 그의 행동을 그들 앞에서죠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존재 앞에서 and while he was in their hands and acted like madman 미친 척하며 act 그들의 음 변하여 거젓거리고 making mark 마크 거젓거린다 on doors 대문짝에 거젓거린다는 거죠 gate Making marks on the doors of the gate and letting letting 치키는 빠지게 하는 만드는 letting 빠지게 하는 자 saliva 타 타 침 이죠 이게 슬라이버 렙팅 슬라이버 렙팅 침입니다 침 슬라이버 렙다운 아래로 흘러내려요 his 밸드 그의 주염 아래로 슬라이버가 흘러내리도록 렙팅 하는 겁니다 let 일부러 흘러내리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죠 다시요 so he pretended pretended 뭐하는 척하다 to be insane 미친 척 합니다 in their presence 그들 앞에서요 그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손을 미친 사람처럼 휘둘렸나보죠 making marks making marks on the door of the gates 대문 앞에서 문 앞에서 마크를 그리고 이렇게 마크를 그리고 하는거죠 이렇게 미친 척 and letting 슬라이벌 run down is filled 수염에 run down 슬라이벌 run down 침을 흘린거죠 그 나라가 바로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205번요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들이 사울의 명령으로 모두 죽임을 당할 때 다위 세계로 도망쳐온 아히멜렉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위 세계로 갔어 아비아달이죠 아비 206번입니다 마온사람으로 갈렙족속이며 큰 부자인 그는 지혜로운 아내의 덕으로 다위 세계로 하로부터 면함을 읽었다 그는 누굽니까 나바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25장 2절입니다 이끈데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위시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바리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다위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위시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위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적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적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위시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위시의 소년들이 가서 다위시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위시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위시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양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안지라 이에 다위시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위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위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위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엘이 급히 떡 200등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음 곡식 다섯 세아와 금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엘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 세계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그 피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근데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혜로운 아내의 덕으로 면함을 입은 사람은 나발입니다 나발 207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동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2번입니다 동굴 2번이죠 208번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옴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와를 여러 방식으로 찾았지만 여호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데 찾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 그런데 제사가 아니고 꿈 우림과 둠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제사로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28장 6절 28장 6절 209번입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이 다위 세계로 넘어가는 이유는 사울의 어떤 행동을 인함입니까 4번입니다 4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의 진노를 수상으로 신경하셨고 배우의 Bris 지경을 불고develop resonated 스페이 Ningき inner 수가 이 heure 유정 기 masuk 운 경로 명렬한 경로 명렬한 경로를 Amalek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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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has done this to you 그래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4번인데요 존중하지 않고 진노를 진노를 Amalek에게 쏟지 않았다는 거죠 Rest Rest Fierce Rest 그랬습니다 210번입니다 법괴가 기략 여와림에 머물고 있는 동안 누구를 그룹히 구별하여 여와의 괴를 지키게 했습니까? 엘르 아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갑니다 7장 1절요 기리앗 여와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 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엘르 아살입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의 괄호안을 채우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어떻게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어떻게 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번입니다 존중히 멸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리라 ther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declares i promise that your house and your father's house would minister before me forever but now the lord declares far be it from me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espised despised 경멸 멸시 뭐 이런 뜻인데요 멸시네요 despise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겠다 desp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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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se me will be distained 존중이 여기면 존중이 여기고 멸시는 경밀한다 212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 들이기 위해 요구 조건을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 들이기 위해 요구 조건을 세웠습니다 뭡니까? 다윗을 벌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기 위해 18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메랍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르하게 말하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집니다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를 원한다 이렇게 한거죠 213번입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으로 다윗과 서로 언약까지 맺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사절입니다 1절로 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띠도 그리하였더라 After David had finished talking with Saul 요나단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And he loved him as himself From that day Saul kept David with him And did not let him return to his father's house And 요나단 made a covenant with David Because he loved him as himself 약속 은약까지 맺었어요 남자끼리 이거는 남자끼리의 covenant니까 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조나단 took off the love 그의 긴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죠 롭도 주고요 Wearing And gave it to David Along with his tunic 군복입니다 And even his sword 금도 주고요 His bow And his belt Bow는 활이죠 Belt는 띠죠 군복과 튜닉 Sword Bow Belt 다 좋네요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214번 6 다윗은 사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를 죽이는 대신에 진중에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창과 물병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16장 6절로 6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해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아베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올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적 사올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네일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 여기 있죠 now get the spell water job 죽으로 그렸죠 죽으로 봅시다 조끼네요 조끼 조끼 주전자 물병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물병입니다 물병 water jug water jug water jug 창과 that are near his head and let's go s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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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입니다 Spear 창 Now get the spear and the water jug that are near his head and let's go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Spear Spear water jug 215번 문제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이 사울의 아들 누구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까 4번 이스보셋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로 이제 갑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일락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입니다 116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아들은 누굽니까 머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이죠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 사무엘하 4장 4절 1절부터 볼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버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머비보셋이죠 유모가 안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도망가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절개 된 겁니다 유모가 안고 자 2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7번 아미나답의 집에서 요아의 괴를 가져올 때 나곤의 타장마당에서 서들이 뛰므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사입니다 다모에라 6,7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로 바알레 유다 바알라 바알라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매우 오려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2절 한번 봅시다 바알레 유다로 바알레 유다 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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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신 그룹달사에 좌정하신 망군의 왕좌 내 granular 그룹 cuddle 그룹 언어 캘루뱀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이구요. Entrant. 왕좌입니다. 7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원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우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우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자, 우사입니다. 우사. 우사.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한다. 218번요.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왕이, 여우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왕이 여우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글을 업신여긴이라. 자, 이는 누굽니까? 업신여긴 사람은 미갈이죠. 다윗의 아내.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6장 16절. 여우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제가 다윗의 딸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우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글을 업신여긴이라. 하필고, 일 Evet. 여우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성에 견디를이 잠에 끕뎌와 맞을 수 있다고. 하필고, 하필고, 자 리핑부터 봅시다 뛰어넘다 껑충 뛰어넘다 병멸하다가 멸시하다가 멸시 경멸하다 멸시하다 그녀가 미갈이 despised 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으로 누가 했어요 미갈 219번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한운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자기의 신하들을 한운에게 보냈는데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이 일로 다윗에게 화를 당한 그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암몬 왕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이죠 4절 1절부터 봅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되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이죠 암몬 바라데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입니다 암몬 220번 셋사람 우리아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했습니까? 나단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갑니다 요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얘기가 쭉 나오죠 The Lord sent to Nathan to David When he came to him, he said 나단입니다 나단 221번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른 다윗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 나오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원 이스라엘 암우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헬리콥터 소리네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압살롬이죠 222번요 누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다윗을 그날 밤 사망에서 건져내었습니까 후세입니다 후세 사무엘하 17장 7절로 갑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적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래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처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렇게 해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다른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말을 안 따르고 후세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다윗이 살은 거죠 후세 223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이게 뭐냐면 사무에라 22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에라 22장 26절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그 1절부터 봐야겠죠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요하께 아래요 예를 들어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요하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요하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짐이 그의 귀에 들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허감곳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요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헛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요하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요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요하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요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요하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7절까지네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이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4번요 요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심으로 내리신 재앙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무엘하 24장 15절로 한번 볼게요 15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하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하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요하께서 백배나 더하기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쁘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합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합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러아세에 이르고 닥띔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경고한 성에 이르고 희비 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 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합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명이오 유다 사람이 50만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요합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요하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요하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세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라 아래요 이르되 왕의 땅에 칠령기건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년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계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요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요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요하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에 정하신 때까지 전년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명이라 3일 동안 전년병이 내린 거죠 전년병 전년병입니다 3일 동안 전년병 그 세 가지를 주면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전년병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싸우소서하며 다윗이 요하께서 명령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음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라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요하께 재단을 싸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25절까지네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래되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치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또 왕께 아래되 왕의 하나님 요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길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요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입니다 아라우나라고 되어있던데요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 그것은 송아지 아리우나는 아니죠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던 중 그곳에 이르러 요하께서 물을 허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허트셨다 하므로 칭한 곳의 이름은 뭡니까 바알브라심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요하께서 물을 허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허트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려 그들을 쳤다 멸시했다 패배했다네요 쳐부수다 쳐부수었다 그들을 치고 쳐부수었다 물을 흩든 같이 내 앞에서 헛으셨다 나를 대적하는 내 적들을 다 헛었다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브레이크아웃 시켰죠 브레이크아웃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27번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 앞에서 뛰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백탁병이라고 하는데요 성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병병인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봅시다 사무엘하 16절로 23절까지네요 봅시다 사무엘하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 앞에서 뒤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한 등이 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벌을 받은 거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228번 사무엘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윗의 등극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치리하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시기로 한 때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2번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신호로 사무엘아 5장 24절 24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자 봅시다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 뽕나무 같은데 봉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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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숭아인데 여기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Balsam trees move quickly Because that will mean the lord has gone out in front of you to strike the philistine army 블레셋 군대를 칠거야 네 앞에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뽕나무 꼭대기죠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운드 오브 마칭 사운드 오브 마칭 그름 걷는 소리죠 마칭 같이 걷는 소리 마치 있잖아요 마치 마치 사운드 오브 마칭 사무엘 하까지 문제를 다 풀어 봤습니다 마칭 아멘